와 빠지네 아 오늘 원료인데 빠지고 있네 제임스 시브라 총재가 기준 국리를 7%까지 올린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이 상승했던 주가가 이 시브라 제임스 브라더 총재 때문에 완전히 짠대고 있습니다 사람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게 눈 히트 그림에서 그렇게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내 계좌가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와 제임스 시브라 총재 때문에 마이너스 72.72 돌아삐겠다 돌아삐겠어 시브라 제임스 총재 때문에 그럴식 나의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돼가고 있습니다 역시 처음 와드니까 정신이 빡짝 듭니다 연준들의 매파적인 말로 인해서 산타델리가 과연 올까요? 제발 제 가정을 좀 살려주세요 아 계좌를 볼 때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와이프한테 말도 말하고 아따 마 진짜 아 단기절 랠리가 올 수 있었는데 아 태극기 오늘도 약간 쳐빠지고 있고요 소어에서 올라가다가 쳐빠지고 있고요 와 열이 받아서 안되겠습니다 제가 제임스 브라드 총재에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자 제롬 파울 형님한테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분한테 전화를 하겠습니다 아 이분이 아니죠 이 시브라 영감 아저씨한테 전화해가지고 한소리 하겠습니다 당신이 시브라 제임스 브라드 총재요? 왓? 와이? 내가 네 경상도 사투리 쓰는 거 알고 있다 경상도 사투리로 말 안하나? 입 조심해서 노리라 그러다가 진짜 홀로 간다 아니 이게 무슨 무리한 텐데요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욕을 하지 않나? 당신은 누구야? 내가 누군지 니가 알바 아니고 잘못하다가 객사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방길 알았습니까? 아니 이 새끼가 어떻게 전화번호 쳐라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막말하는 기고 니 도대체 누구? 야 이 시브라 총재야 왓더 빡킹! 빡킹! 왓더 빡! 이래서 내 눈에 띄지 마서 뚝 뚝 뚝 뚝 아 여러분 이 시브라 총재한테 제가 오늘 쌍욕을 좀 했고요 자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장기투자 아닙니까 여러분? 자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해야 합니다 자 비싸서 못사 비싸서 못사 비싸서 못사 자 내려가도 못사 내려가도 못사 올라가도 비싸서 못사 자 지금이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빨리 버스에 올라타세요 여러분 늦지 않았다 지금 현재 시간 연하시고요 자 인버스 조금 올랐다 해가지고 인버스 타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금 올랐다 해가지고 인버스 타다가 정말 물리면 답이 없습니다 자 골로 갑니다 자 오늘도 공사판에서 누가 다하고 빙병 파는 돈으로 돈 매수를 하겠습니다 자 티격규 이 가격에 두주 매수 할 수 있습니다 아 두주면 5만 7천 6백원 아 따 막 진짜 큰 맘 먹고 두주 매수 합니다 아씨 오만 털렸네 진짜 자 매일매일 매수 하고 있죠 언젠간 내 평당가를 내리수겠다 자 우리 최고의 무기는 뭡니까 월급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 아닙니까 제가 계속 매수를 하면 제 평당가는 분명히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1년이고 2년이고 무한 매수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멘탈 담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